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신자? 아니면 기회주의자? 여하튼 그래요. 본인이 며느리였을 때는 심오욕 오지게 하고 뜯고 그러다가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야! 주작이야! 라는 할매에 데리고 왔습니다. 뭔지 봅시다. 참 그리고 이 사연은 짧은데 댓글이 너무 좋아요. 제목 본인이 며느리로 살아갈 때는 심오욕 오지게 쳐 하면서 씹어대더니 아들내미 장가 보내면서 갑자기 퇴세 전환해버린 할매 참교육 원제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시어머니에요. 아니 이번에 시어머니가 된 사람이라고 봐야겠지요? 또 여기 결시친의 아주아주 오래된 열혈한 구독자이며 이번에 저희 막내를 참으로 어렵사리 겨우 장가를 보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한참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결시친을 보면 결시친이 그겁니다. 결혼 시집 친정 이 게시판 이름이에요. 여길 보면 1년 365일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24시간 하루 종일 두드려 맞는 전국의 시어머니들처럼 나 역시 그런 그지같은 시자가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며느리한테 하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아들 내외 둘이 다른 신경 다 꺼버리고 그냥 저들끼리만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미혼율이 높아지는 요즘 세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마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여기 결시친에 나오는 며느리들 보면 말이죠. 정말 하나같이 그러죠. 자기들 시댁에 뭔 억하심정들이 그렇게도 많은 건지 혹시 이거 없는 일도 거짓부렁으로 만들어 지어내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하곤 했는데 이번에 제가 막상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실제로 되고 보니까 어쩌면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문득 들었어요. 다 주작이야. 그런만큼 우리 결시친에 있는 여러분들 즉 며느리들은 자기 시댁에 악감정이 좀 있다고 해서 작은 일도 막 크게 부풀리고 거기에 본인의 상상을 덧붙여가지고 소설을 쓰는 그런 분들은 아니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시친에 올라오는 그 모든 그지같은 일들이 무조건 다 사실이고 절대 틀림이 없다고 철삭같이 믿는 그런 바보들이나 하는 유치한 짓은 하는 건 아닌지 또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도우며 사는 그런 시댁과 며느리 고부가 그런 관계가 저는 가장 올바르며 또 좋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간질은 매우 나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간질. 이상한 글 하나 올려가지고 시자들은 다 나쁘구나. 며느리들은 피해자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 나쁜 범죄예요. 저한테도 그랬죠. 여러분 저번에 보셨죠? 괴별스라고 괴별스라고 저한테 간첩이라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여기 결시친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더 이상 지어올리지 않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은 끝으로 글 마칩니다.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 잠이 안 와서 몇 글자 적어봤어요? 댓글 1번 애초에 시어머니는 무슨 권력이나 완장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감투가 아니라고. 그냥 본인 이름 외에 다른 호칭이 하나 더 생긴 것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무슨 파워라도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니 착각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쳐하는 겁니다. 2번 쓰니 지능 수준바라. 끌끌 끌끌. 진짜 처참하네. 본인이 경험 안 해본 건 다 없는 일이고 주작이고 그런 건가? 아니 그럼 내가 오늘 밥을 푸지고 오지게 배불리 먹었는데 이 시간 아프리카에는 굶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내가 안 본 거니까 이것도 다 소설이고 거짓부렁이고 주작이겠네? 그런 거야? 3번 없던 일 거짓으로 지어서 말하고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고 진짜 가짜나서 웃음도 안 나오는 할 맛이네. 전화 몇 달 안 했다고 개쌍 소리까지 들어본 나야. 네가 안 겪었다고 이것도 주작이냐? 부풀림으로 보여요? 당신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네 집 딸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불쌍하고 안타깝고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야 당신은. 3번 드릴까요? 이 알매 생각하는 수준 보니까 바로 알겠어요. 이 집 며느리는 똥 제대로 밟은 거지. 인생 망한 거야. 며느리가 글 올리겠다 조금 있으면. 4번 이간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이만 처먹은 꼰대들은 이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먼저 배려하고 또 관용적이고 베풀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받기만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권위만 세우려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5번 우리 시어머니는 기분 나쁜 말 자체를 아예 안 하는 분이세요. 그냥 대문 열고 들어오면서 물개 박수랑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쁘다 이런 칭찬만 하시죠. 만나면 기분 너무 좋으니까 저도 일부러 자주 찾아뵙고 저희 시어머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슨이는 절대 아니죠. 며느리 잡아먹을 겁니다. 물개 박수가 아니라 물개처럼 뜯어먹겠지. 그러니까 할매는 여기 아주 올된 애독자라서 옛날에는 남들이랑 똑같이 그런 거지같은 시자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시자 포지션이 됐고 그래서 남들이 할매를 씹고 뜯고 즐길까 봐 미리 약을 치는 거네요. 7번 와 이 집 며느리 재수 진짜 개 오지게 없다. 이렇게 자신이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서로 돕고 살자 이러는 것들 대부분의 시자거든 알됐네 그리고 또 하나 꼭 보면 그래요 지들만 그래 지들 스스로가 진상인 걸 절대 모른다니까 8번 서로 믿고 도움이 어쩌고 어째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항매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네가 시자인 거고 사람들한테 욕을 쳐먹는 거라고요. 9번 저도 이제 곧 다른 집 귀한 딸림이 시모가 될 사람인데요. 이렇게 거만하게 타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세부터가 이미 고부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걸 당신은 모르는 것 같군요. 나는 성숙하고 현명한데 자식과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하니까 시모의 내가 나서서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입은 닿고 지갑은 더 열라고 했습니다. 부디 이런 오지랖픈 판에서만 하고 아들 내외한테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번 야 진짜 개 짜증난다. 아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서로 믿고 도우며 이거 자체를 하지 말라고. 결정적일 때 할머니가 며느리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아들 말을 믿겠어요? 아들을 믿지. 그러니까 그냥 애초부터 남의 집 귀한 딸로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뭘 믿고 도와? 저는 40대 중반 지금 아들 하나 딸내미 하나 키우는 평범한 엄마 이제 주부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 어느 정도 저희 시부모님 비비도 맞출 줄 알고 또 나름 내공이 있어서 할 말은 하면서 살아요. 게다가 딱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라 며느리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양쪽 모두를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만은 당신은 내가 봤을 때 정말 무섭고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믿고 돕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봅니까? 자식은요.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인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 놔주고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지요. 아무리 부모의 애정으로 나온 관심과 도움이라 해도 되레 그게 자식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 판에 올라오는 글이 믿기지 않는다 했습니까? 다 지어낸 거고 부풀리고 이간질을 하는 거라고요? 또 범죄가 어쩌고 어째? 나이를 허투루 두신 분 같아요. 물론 주작글 지어낸 이야기 있겠죠. 오해였겠나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러나 본인이 못 봤다고 또 못 겪었다는 이유로 그 수많은 하소연글들을 모두 한꺼번에 폄하하는 거 이런 생각과 시야 너무 짧고 좁은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신문지로 똥 닦던 시절에 그리고 지금의 이 좋은 세상을 모두 다 겪어본 시어머니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과 이 시절을 다 겪어본 그 세대들이 먼저 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 좋은 세상을 겪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옛시대의 악습을 강요하는 이런 거지같은 사다리 나는 건데 그런 젊은 세대를 이해해버리는 노력을 할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요. 막내 아들 장가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완전히 관심을 끄고 본인 인생을 사세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남의 아픔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다 거짓이라며 혀나 끌끌 차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안 좋아요. 12번 뭐야 아들 만날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아우 시클해 나는 반드시 딸을 낳아야지. 13번 젊은 애들이 이간질이나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틀려먹었어 당신은. 여기서도 이 지랄을 하는데 지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할지 안 봐도 흔한 유튜브다. 핫설에 올라오겠네. 14번 와 이거 뭐야 이제는 시모가 판을 하는 시대가 도래해버렸구만 옛날에 언제냐 십수년 전에 이런 예언을 누군가 하긴 했지 지금 여기에 며느리들밖에 없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먼 훗날 여기 있는 것들이 아들내미 장가 보내고 시모가 되면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이다. 뭐 대충 이런 건데 진짜 디스토피아가 와버렸어. 저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댓글에서 본 거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며느리라서 이렇게 결시층이 십자들 욕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니들이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이제 니들은 그 시대의 며느리들과 싸우게 될 거라고 그런 댓글을 봤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진짜 왔어요. 그때 3, 40대의 며느리들이 이제 50대, 60대 됐으니까 야, 그래서 썩은 데 난다. 깔깔깔깔. 16번 우선 시어머니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결혼으로 독립을 시켰으면 이제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이를 가지든 말든 밥을 먹든 굶든 연락을 하든 말든 그냥 아예 신경을 끄세요. 저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성인들입니다. 그냥 부모로서의 내 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홀가분하게 본인 인생에 집중해서 살면 되는 거죠. 무슨 거지같은 문제가 생겨도 아이들이, 아니 그 부부가 스스로 의논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절대 개입하지 말고 알아도 모른 척하세요. 명절, 생신같은 그런 기본만 해줘도 고맙게 생각하시고 집안 제사 등등등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은 우리 대회에서 다 정리를 해주고 김장, 밑반찬 이런 것들로 애들 상가시게 하지 마세요. 요즘 먹거리 천국이야. 예? 절대 굶어 죽을 일 없어요. 또 몸에 해롭니, 어째니, 이롭니 이런 간섭도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자식 내외가 시간 내서 본가에 왔을 때 그저 소박하게 따뜻한 밥상이면 충분한 겁니다. 애들 온다고 시장을 보고 부산 떨고 그러면 나는 절대 안 그런다 해도 결국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 수고를 꼭 며느리한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러니 그냥 차라리 애쌀이 그런 수고 자체를 줄이세요. 없애는 겁니다. 잘 하든 못하든 그냥 내 아들과 살아주는 남의 집 귀한 딸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여기 판에 올라오는 걸 보면 알겠지만 며느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바로 전화 안보 강요입니다. 이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정서 학대예요. 아이고 이게 뭐가 힘드냐 이런 마음 생기겠지만 역지사제를 해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화를 먼저 하기가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며느리한테 우리는 그냥 불편한 자리입니다. 특히 며느리와 여행하는 거 이런 거 아예 꿈도 꾸지 마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서서히 젖어들다 보면 5년 후 혹은 10년 후 어느 순간 애틋한 가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절대 서둘지 마세요. 인간관계 이거는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죠. 그저 존중해주고 어른으로서의 도리가 우선입니다. 저는 며느리도 사위도 한참 전에 본 사람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저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거 버티고 살아내느라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만 알면 당신도 분명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와 미친 마지막 뭐야 눈물 난다 와 나는 당연히 젊은 며느리나 아니면 아줌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예전의 며느리와 사위를 다 본 할머니라니 이럴 수가 어르신 역시 위대한 시어머니 밑에 위대한 며느리가 나는 법이고 또 그 며느리가 또 위대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요. 글씨 갖다 씻자 안 되는 법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이 마지막 댓글을 최대한 압축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시어머니와 나쁜 시어머니의 차이는 그냥 이거 같습니다. 문제 나쁜 시어머니 말하고 간섭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좋은 시어머니 그저 조용히 믿고 기다리고 바라봐 주는 것 안 하면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